오늘은 승리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말씀을 증가하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 산부예비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세례식과 함께 설교, 설교를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생각보다 빨리 끝날지 몰라요 졸아버리면 다 놓치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사랑만 이곳에 정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거짓 꾸며낸 얘기라면 아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교회가 벌써 없어졌을 것이고 정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얘기하는 저 같은 목사가 가장 거짓말장애고 가장 불황한 존재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의 이전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여자들 사거리인 것이고 이 세상의 놀라운 역사를 바꿔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작업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든지 아니면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부활했는데 전부 다 지옥 가는 것이 우리의 정의인 인생이라 그러면 우리의 삶은 두려울 수밖에 허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 내 갈라를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될수록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삶을 보면 젊을 때는 그렇게 욕심 가지고 살고 그때 때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두렵다가도 죽음이 가까이 온 사람들이 되게 평안한 마음으로 기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인생이 죽음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에 새로운 빛나는 아름다운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로받과 그 아들이 엘리아의 기도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받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예수 그리 부활과 다릅니다 그들은 살아났지만 때가 되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부활은 참 일시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표정으로 증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만이 진정한 부활만이 진정한 부활이고 그 부활만이 영원한 부활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부활이 그를 믿는 자를 다시 살려내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감격적이고 가장 놀라운 것이고 가장 감사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내로 평창올림픽이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지만 좀 뜻이 다른 사람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로 승리장 멋진 승리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역사 한 장을 기록할 만한 승리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꽤나 좋아했던 시저, 알렉산더, 징기스 같은 사람들 한 시대에 많은 나라를 마음껏 정복했고 탁월한 능력으로 군사를 움직여서 전쟁마다 승리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고 갖지 못해 없을 만큼 넉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웅적인 영웅이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삶을 모방하고 그들의 삶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그들의 삶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부릇하고 영웅전을 보면 얼마나 영웅들이 이 얘기가 아름답게 모사되어 있는지 우리 젊을 때는 그런 책을 읽고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삶을 닮고자 했던 때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땅에 잠시의 찰나적인 승리인 것이지 그들의 승리는 영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은 철저한 패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는 그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다 밟아보지 못한 채 서른이 칸 넘어서 잠깐 찾아온 질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기스 칸도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지만 다 정반이 못한 채 그도 젊은 나이에 그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시즌 그 놀라운 나라의 황제이지만 그는 친구의 배반다가 칼에 맞아 암살당하 죽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 말하는 승리라는 것은 잠시인 것 뿐이에요 저희 누님이 저 어릴 때 운동선수였어요 우리 아버님이 잘라남도 체육회 회장이셨는데 그때는 운동하는 사람은 다 배가 고팠어요 요즘은 프로가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면 정부에 돈을 주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운동을 시키려고 골프를 시키려고 스케이트를 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다 그때는 운동하면 다 배가 고팠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못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내가 체육회 회장인데 내가 내 자녀들이 운동을 하나도 안 하면서 내가 어떻게 운동화 회장을 하겠냐 누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큰 누님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큰 누님이 바른박질을 잘합니다 100m 선수입니다 400m 계수의 마지막을 달리는 선수였습니다 전국체전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금 그 금메달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사 갈 때마다 이걸 버릴까 말까 걱정합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박수를 치고 공항에 내리면 사람들 줄을 쳐서 환영을 하고 따바를 주고 샹쇼를 다 하고 어떻게 다 다 하지만 지금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대학 교수로 있다가 몇 년 전 은퇴했습니다만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단 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산에 관한 조만한 인생의 장난일 뿐 진정한 삶의 승리는 죽음을 이긴 자뿐인데 그 죽음을 이긴 자는 예수, 크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죽음을 우리도 극복하고 우리도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승리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망은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으며 사망은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 말미암아 우리의 이김을 주시는 죽음의 권세를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의 은혜에 감사한 나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다가올 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한 부활인가 우리는 그것을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학적 가운데 기절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도망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도둑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십자가 못 받고 죽으면 십자가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이 일주일씩 가는데 그렇게 6시간만큼 6시간만에 죽을 리가 없다 아마 예수님이 기절하신 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무덤에 넣었는데 그가 도망갔다 그게 도망설입니다 두 번째 다 죽으신 걸 시체를 넣어놨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을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살겠다고 도망친 제자들이 무슨 무슨 깡으로 죽어있는 예수님을 시체를 가져다가 살아났다고 그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안 만나는데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을 증가할 수 있고 부활한 예수님을 증가하다가 어떻게 목숨 맞춰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살겠다고 도망쳤다고 갑자기 베드로 예수 이름으로 환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가하다가 죽습니다 그만 죽습니까? 그 아내도 죽고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자기가 어떻게 거짓말하다가 떼도 떼도 벌 수는 있지만 거짓말하다가 고통스러운 죽음을 자치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있는 사람을 잡아다 가둬놓던 가둬놓던 심지어는 예수 있는 사람을 죽일 때가 아닌 살인자의 행악자입니다 그가 어느 날 변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는 것입니까? 증가해서 그가 떼돈을 벌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가 높이 올랐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로 인해서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고 편한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됐고 그런 순교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사도 행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게 틀림없습니다 그가 담에서 예수를 만난 게 사실이라면 그 사실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다음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바울아 바울아 사우라 사우를 불렀던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이시고 그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꿈의 예수를 만났어 그가 예수님일 거야 그것 때문에 부활이 증거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들의 변화와 특별히 행악자의 변화를 통해서 그가 부활한 주일을 만났다는 걸 빼면 사도 바울의 변화를 해명할 풀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논문을 쓰십시오 박사하게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이렇게 살았다고 해명할 어떤 설명할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변화한 말을 보더구도 아 예수님 역사적으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부활주일이 모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어지고 그로 인해 내 삶이 진정으로 변하는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야 된다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저를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다는 말은 나의 그분의 부활에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다 믿으면 그것이 내 삶 속에 작동이 돼서 내가 그분의 은혜 때문에 부활했다고 하는 믿음이 드는 그 순간에 내 삶이 변화되는 영향이 있는 것을 그분을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청구하게 되었다는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여전히 시험 들고 여전히 짜증나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세상 살아간다면 어쩌면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어지면 독일 모노 괴태가 말했던 것처럼 인생은 부활하신 크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화려한 성공일지라도 그는 차량한 낙은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또 다시 죄짓고 또 울고 불고 미워하고 상처 죽고 상처받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 부활한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것이 나의 부활로 경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는 그 사건이 그 신하의 고백이 내 삶을 잡아 움직이는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예요 여러분 부활할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건너뛰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뵙고 말로만 들었던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감격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활신앙을 감히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만큼은 변했다 아직은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변했다 예전에 놓지 못해 이제 놀 수 있었다 내가 죽어 천국이 내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포괴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 나는 그렇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어찌자실 거짓말하겠는가? 안 그런 것 같아요 말로는 부활을 얘기하고 부활할 주님을 꿈을 꾸지만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인데 나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송구하는 게 우리 것인데 우린 망해도 안 망하는 게 우리야 이거 아면 안 하시는 것 봐 나는 망해도 안 망하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인데 왜 망하는 거예요? 전 무시했다고 상처받고 뭐라고 했다고 복수의 칼을 갈고 그게 무슨 부활신앙을 가진 거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남을 욕하고 왜 자기가 잘못했다고 남을 욕해?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믿으면 그건 나의 부활인 것이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믿음 인격도 아니고 나의 업적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저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주님 저희를 생명 중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을 한마디만 우린 죽어도 영원한 천국 지금처럼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 찌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보장이 되었다는데 그 감격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부활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많은 돈을 잘 쓰는 것하고 달라요 진정성성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돈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 부활한 주님을 믿어요 나도 부활함을 믿어요 그렇다면 그게 분명한 사건이고 나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걸 믿으면 그것이 내 삶 속에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왜 그러는가 예수 부활이 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런 살리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인데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이 어찌 삶이 똑같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면 지금 삶에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한국의 수천적 제전의 가수인 아버지라면 이 땅이 좀 망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고 그냥 전능하다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그분의 약속이 신실한 것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과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행하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트의 부활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트의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의 신실하신 그분의 인자하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하는 감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 사실이 하나님만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래요 난 이럴 때 암에 나는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 조폭이 한 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보통 조폭이 아니라 김태촌이와 쌍별을 김토친과 똑같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을 형님으로 모시는 사람이고 김태촌이 행동대원이고 이 사람은 그 형님을 모시는 보디가 이분이 더 세였을 뿐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한번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싸움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정확하게 목사님 저는 조만한 야구 방망이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30명은 저는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30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싸움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죠 제가 과제에 말하면 주먹이 제 머리만 해요 그런데 그분이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하나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보다 더 싸움 잘한 사람이냐고 김태촌이 더 싸움 잘하냐고 태촌이 저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제가 더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없는데요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은 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요 우리는요 죽을 각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는 자예요 누가 더 강한 자입니까? 누가 더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린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천국이라니까 죽어도 여러분 우리의 어마어마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데 물을 좀 못 가졌다고 한다라고 그것 때문에 수치심 느끼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남미화하고 가진 자만 되면 도둑이라고 말하고 다 그렇습니까? 부자면 다 도둑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부활한 주님이 능력이 내 안에 임한다면 주님의 권세를 깨뜨린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면 상처를 주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왕따를 시켜도 왕따 당하지 않습니다 꽃글 당해도 막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아도 복수의 칼을 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뚜껑 열 뚜껑 사리다가 1년 2년 헤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요즘 시대는 너무 악해져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그 말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아요 대학 컴퍼스에서 대학 학생들 가장 많이 움직이는 단체가 CCC인데 지금은 CCC가 위기가 왔습니다 학생들이 CCC, 보금, 사형 이런 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들어도 나오지도 않아요 요즘 교회가 어마어마 커도요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컸다고 욕하기만 해요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이가 부활된 사람으로서 나이의 부활을 살아가야 세상 사람 믿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할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저 예수님 허물어봐라 3일만 내가 다시 짓겠다 예수님은 당신의 일어남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복수의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이 나이로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배반 방해도 배말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아도 매를 개신치지 않습니다 미워함을 받아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질투를 받아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까요? 아멘 안 하시지까? 아멘 할 때까지 2부 예배 안 해도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가진 사람은 천국이 내 것인데 뭘 못 가졌다고 안 달하고 뭘 더 가질려고 죄를 짓고 뭘 더 가졌다고 남을 거 뺏고 없다고 열등 가지고 쪽팔린다고 그러고 집이 없으면 어떻고 차가 없으면 어떻고 이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력 기록도 있고 천국이 내 것이고 우린 부활하고 승리할 것인데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졌으면 못 할 일이 없는데 제가 오늘 부활 전화면 설교가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안진베기를 이렇게 세웁니까? 이렇게 세우려고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갔던 성전입니다 그 날마다 봤던 안진베기입니다 또 몇 분 주문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예수를 두 번씩 부인하고 세 번째 저주했던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어떻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뻔뻔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도 부활한다고 믿으면 나 옛날에 쪽팔린 북구름 문제가 되지 않으면 영적 뻔뻔함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 이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옛날에 예수 했던 사람 아니냐? 그래 어때? 난 지금 예수 믿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못하니까 상처받고 수치심 가지고 열등화 가지고 쫄만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 넘어지면 예를 들어 베른범 그냥 가자 끝까지 가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아들 통해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그를 믿는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안진명이 되어있던 베드로처럼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지키고 부활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장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닮아 보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13편 14편 학자마다 다르지만 편지를 썼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나 부원 받았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돼 예수 믿고 내 자녀가 나왔어 예수 믿고 내 진동이 나왔어 그거 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자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너도 예수 믿어야 부활할 거야 그런 말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부익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좋은 게 왔다고 말합니다 그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권세자입니다 그분 내 진동으로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당신 믿어야 당신도 살 것입니다 그런 말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 세미나 그러면 엄청나게 온답니다 미국 교회에도 가정들이 어려우니까 두 가정인가 한 가정에 막 깨지니까 위기를 느끼니까 가정 세미나 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부활 특별 집회에 아무도 안 와요 요즘 안 와요 안 와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죽음의 문턱에 가세요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그분의 이름으로 안진배가 일어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내 상처를 극복하고 그름이로 내 앞에 또 다른 거대한 거인 적들이 무너지는 곤랏이 쓰러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야 니네들 약간 예수 모른다고 두 번씩 부인하고 세 번째 저쪽도 니네들이 무슨 예수를 얘기해 야 너 바울아 넌 사람 죽였던 사람 아니냐 넌 수대반에 도레마도 죽을 때 더 때렸던 옷을 갖고 너 해냈지 않냐 근데 무슨 예수를 얘기해 그렇다 어쩔래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내가 주인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부끄러운 자야 그래 내가 해각자야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가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부활을 지금 뜨겁게 만나버린 사람은 그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말함이고 증언이고 삶의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로 믿어서 천국 갔나는 것보다 예수 믿어 삶이 잘 되고 예수 믿어 자녀 거기에 우린 미쳐있어 지금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건너뛰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도 내 자녀 좋은 대학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멘 한 명도 안 한 이유를 알아요 그렇게 대가가 아멘은 안 해요 목사님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 저때 아멘은 안 해요 그러하면 믿음 가지고 무슨 뭘 한다고 그러세요 그런 믿음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시냐 예수 믿어도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이 안 나와 큰일 났어요 그런 연약한 믿음 가지고 무슨 기도하고 뭘 하고 뭘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 한 번 성가도 있는데 성가도 너무 잘해요 너무 감사해요 일부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원한다면 없앨 마음도 있어요 뭐 그거 고생하느냐 그러나 나는 고생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려고 그러는데 성가 대원까지 잘 피가 온 사람 써가지고요 그냥 입만 벌리는 사람 제가 오늘 목사 특송이 안 나갔어요 노래가 안 나와요 목이 이래가지고 설교는 되는데 그래서 나 안 나갔어요 그래서 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믿는 게 쇼입니까? 기호하는 척 하는 것입니까? 성님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살아야 되는 거죠 부활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부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언어가 바뀌고 관심이 바뀌고 부활한 주님을 베드로가 만나니까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안진병이 돈이 필요한 게 하나님 눈으로 그를 보호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눈으로 안진병이를 보니까 그의 안진병이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가 필요한 거죠 그의 예수 그리스 이름을 선사하지 않는데 그가 이러다 걷고 뛰고 들어가 성전이 증가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미워할 사람이 누굽니까? 사단 빼고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사단 빼고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단 빼고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건 아직 부활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슬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을 건너 이기고 부활의 길을 여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능력의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승리에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미 승리에 부활해 우리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한 주님을 세상에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